안녕하세요.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책방 주인이 이번에도 장편을 들고 왔는데요. 자, 오늘도 마이크 성능이 좋기를 바라고 또 책방 주인 목소리가 갈라짐이 심하지 않길 바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책환권을 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이번에 시작하는 장편 소설도 역시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는 김윤희 작가님의 소설이에요. 제목은 상사화. 네, 총 1권, 2권, 2권으로 만들어진 소설인데요. 이번에도 또 긴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동행해 주실 거죠? 네, 편안히 머무시길 희망하면서요. 자, 상사화 본문에 앞서 프로로그를 먼저 낭독해 드리고 바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프로로그 죽일 년 어머니는 형이 떠난 뒤 그녀에게 입버릇처럼 험한 말을 하곤 했다. 평소에 자식의 일만 빼고는 인색함이 조금 지나치긴 했어도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험한 표현을 마구 쓸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러나 나를 더욱 당황하게 했던 건 어머니보다도 그녀의 태도였다. 내 아들은 네가 죽였다는 식의 원한을 어머니는 요지부동으로 품고 있는 듯해 보였다. 그런 어머니의 눈길 앞에서 그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늘 한결 같았다. 마치 당연하죠.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그녀의 표정은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겁에 질린 바보 같아서 차라리 가엾게 여겨지기까지 했다. 형수 난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렇게 무심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녀에게 절대 무심할 수가 없다. 형이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형이 사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난 그녀를 위로해야 한다. 끝이 아니라고. 형의 눈길이 곳곳에 머물고 있을 거라고. 그리고 나는 알아야 한다. 그녀의 염원에 대해 긴 목덜미가 유난히 휘어서 우수에 차 보이는 그녀 그대 혜인 상사화 사랑은 없다. 카푸치노 거품 같은 민규의 사랑 1. 그날 나는 회사 연구실에서 밤을 지새고 있었다. 다섯 명이 함께하는 프로젝트인데 나만 혼자 뒤처진 상태였다. 이유는 술 때문이었다. 대덕에 내려와 있다는 것은 이미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으나 그간 만나지 못하고 있던 친구를 우연히 편의점에서 맞닥뜨렸다. 반가움보다도 술 생각이 앞섰지만 친구나 나나 마음 편히 술자리를 벌릴 입장이 아니었다. 그만큼 이곳 생활은 치열했다. 술은 바쁜 일이나 끝내고 나서 하자며 대신 다음날 점심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런데 그 점심이 그만 술로 바뀌어 새벽이 되어서야 끝난 것이다. 어떻게 숙소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취한 상태에서 깜빡 잠이 들었던 모양이다. 부서질 듯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이부장이라는 걸 알고 눈을 번쩍 떴지만 침대에서 바라본 현관문은 아득히 멀게만 느껴졌다. 두통에다 쓰린 가슴을 움켜쥐고 기다시피 문으로 가는 동안에도 이부장은 그새를 참지 못하고 계속 다그쳤다. 이번 공동작업에 책임자로서 갖는 부담감도 있겠지만 워낙 다급한 일이다 보니 그가 이처럼 숙소까지 찾아와서 소리를 지르는 것일 게다. 당신 제정신이야. 작업 끝날 때까지 외부 점심은 안 된다고 했지. 쥐새끼처럼 살짝 빠져나가더니 아예 작정을 했더구만. 휴대폰까지 끈 걸 보니. 변명의 여지가 없는 터라 고개만 숙이고 있는데 잠시 후 마음을 가라앉혔는지 언제 소리쳤냐는 듯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부장이 말했다. 예 못하는 건 아니야. 나도 처음엔 그랬었지. 자 스트레스는 풀렸을 테지만 몸이 말이 아니겠구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닌가는 두고 보면 알지. 더 시간 쉬었다가 나와서 서두르도록 해. 다른 사람은 어제 다 끝마쳤다고. 회의를 내일로 미룰 테니 자고 없도록 해. 알았지? 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부장이 돌아간 뒤에 그의 말대로 쉬고 싶었지만 그러다간 도저히 일어나질 것 같지가 않아 찬물로 샤워를 하고 연구실로 나왔다. 그리고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새벽이 된 것이다. 한순간도 다른 데 정신 팔지 않고 집중한 끝에 간신히 하고자 한 작업을 끝낼 수 있었다. 컴퓨터 전원을 끄고 기지개를 크게 켜며 책상에서 벗어났다. 일을 마쳤다는 홀가분함 때문인지 조금 전까지 심하게 괴롭히던 두통이 한결 가벼워지는 듯 했다. 벽에 매달린 시계를 보니 이제 막 4시를 지나고 있었다. 갑자기 블루 마운틴의 향기가 간절해지면서 마음이 급해졌다. 빨리 숙소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주섬주섬 가방을 챙겼다. 연구실에 불을 끈 후 보조등이 희미하게 켜진 복도를 지나칠 때는 가볍게 휘파람까지 불며 현관을 나섰다. 하늘에는 아직도 눈썹 달과 별들이 선명했다. 또한 털끝이 바짝 설 정도로 차가운 새벽 공기는 얼마나 신선한지 정신이 번쩍 나는 듯했다. 아 상쾌하다. 에너지 충전엔 새벽 공기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며 조금 전에 다급했던 마음과는 달리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연구실과 숙소를 오갈 때 사용하던 자전거는 그대로 놔둔 채 몸 상할라. 끼니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도록 해라. 어머니의 목소리와 함께 민호형의 웃음소리가 시원한 새벽 공기만큼이나 기분 좋게 울려왔다. 사람 좋게 생긴 얼굴 그러나 자신에게 무척이나 엄격한 형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집안의 기둥으로서 조금의 부적함도 없다. 새삼 그리웠다. 가족들이 이번 주말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서울에 다녀와야겠다고 마음 먹으며 벌써 가족들 곁으로 간 듯한 기분에 젖어 숙소로 들어섰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느슨하게 살았는지는 방안 풍경이 잘 말해주고 있었다. 침대 구석에 뭉쳐져 있는 시트와 베개 위까지 점령해버린 옷가지들 게다가 방안 공기마저 쾌쾌해서 저절로 눈살이 찌뿌려졌다. 버티컬을 젖히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밖은 그 사이에 많이 밝아져 있었다. 어둠이 거치면서 아침이 뚜벅뚜벅 다가오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에 좋았다. 여과지에 커피를 넣고 물을 부을 때 형의 얼굴이 다시 또렷하게 떠올랐다. 짜식 너 커피 꽤 밝히더라. 자 연구소 입소 기념이다. 이곳으로 내려오기 위해 짐을 챙기던 날 형은 커피메이커가 든 상자를 내밀며 나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리 먼 곳은 아니지만 객지로 나가는 것이 못내 걱정된다는 듯이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대견해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나이차가 별로 대신하려는 것처럼 늘 나에게 자상했던 형이 아닌가. 달콤한 신혼의 꿈은 무르익어가고 있는지 어머니와 형수 사이에서 교통 정리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걸. 마음고생 좀 하겠어, 형. 두 여자 사이에 끼인 형의 모습을 떠올리자 걱정보다는 재미있다는 생각이 앞서면서 피식 웃음이 터져나왔다. 형의 결혼을 아니 형수를 단식투쟁까지 하면서 반대했던 어머니지만 한 식구가 된 이상 너그러워졌을 것이고 또 형수도 인상이 좀 차가워 보이긴 했지만 어머니를 소홀하게 대할 여자는 아닐 거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사놓은지 오래된 커피라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는데 솔솔 풍겨 나오는 커피향이 제법 괜찮았다. 커피향 탓인지 방안의 공기가 조금 전과 달리 푸근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향기를 음미하며 커피를 마시는 것이 도대체 얼마만인지 간밤에 어수선했던 기분이 말끔히 사라진 듯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앉았다. 일단 연구소에 출근하면 그때부터는 좋든 싫든 자판기 커피로 만족해야 하는데 향이 가득한 찻잔을 이렇게 들고 있으니 어찌 행복하지 않겠는가. 잠시 동안의 휴식을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방해했다. 왠지 불길하다. 이런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그러나 난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지었다. 조금 전에 숙소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은 누군가가 한바탕 너스레를 떨어보자는 심산으로 건 전화가 분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찍 잠이 깬 동료의 짓궂은 전화는 흔히 있는 일이었다. 여보세요. 정민규입니다. 민규씨 나야 나영이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휴대폰 껐어? 나영의 평소 목소리가 아니었다.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울먹이는 것 같기도 한 나영의 음성이 심상치 않았다. 좋은 소식이 아닐 거라는 예감에 붙들려서 웬일이냐고 물으려 하는데 그녀가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민규씨 어떡해 형님이 위독하시대 형이? 민호형이 말이야? 왜? 빨리 말해봐. 차사고 같아. 자세한 거 나도 아직 몰라. 민규씨 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 어머니가 전화하셨어. 어머님 병원으로 급히 가셔야 한다면서. 입안 가득 침이 고여오는데 그걸 삼킬 수가 없었다. 민규씨 왜 그래? 많이 놀랐지? 민규씨 내 말 들려? 나영의 목소리가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들렸다. 민규씨 빨리 와야겠어. 지금 바로 출발할 수 있지? 가야지. 갈 거야. 형이 위독한데 왜 이렇게 내 숨이 멈출 것만 같은지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운전 조심해. 서울엔 새벽에 비가 많이 왔는데 거기도 왔어? 안 왔어. 다행이다. 아무튼 민규씨 정신 바짝 차리고 운전 조심해서 와야 해. 나영과 통화가 끝난 후 나는 충전기에서 휴대폰을 뽑아들었다. 어제 아침 정신없이 나가는 바람에 꺼져있는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둔 채 그냥 나갔던 것이다. 휴대폰을 켠 후 사소함을 열어보니 내 건의 음성 메시지가 들어 있었다. 모두 어머니가 남긴 것이었다. 민규야 왜 전화를 안 받냐? 아이고 이게 왜 날벼락이라니 네 형이 사고가 났단다. 얘 둘째야 아직도 안 받냐? 빨리 연락을 하든지 오든지 해라. 나 지금 병원으로 가는 길이다. 병원이 어디라더라? 그래 서울병원이란다 서울병원. 이 무심한 놈아 너 뭐하는 놈이냐? 애미 혼자 무서워 죽겠다. 얼른 와라 둘째야. 어머니의 네 번째 음성은 먼저와는 달리 침착하고 차분했으나 한편으로는 비통함이 배어있었다. 우리 민호 갔다. 네 형이 떠났어. 유난히 형 생각을 많이 한 날이었다. 새벽 안개 속에서도 형을 떠올렸고 커피를 마시면서도 마치 형이 옆에 있는 듯이 웃으면서 혼자서 중얼거렸는데 그랬구나. 형이 다녀갔었구나. 휴대폰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연구실로 연락해도 됐을 텐데 어머니나 나영이가 적잖게 당황하고 있는 모양이다. 아니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연구실에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하고 휴대폰과 숙소로만 전화를 해댔을 것이 분명하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그런지 형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도대체 그런 일이 왜 일어난단 말인가. 분명 누군가가 나를 놀라게 하려고 장난을 치는 것만 같았다. 형의 죽음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인지 오히려 당황하면서 비통이하고 있을 어머니 걱정만 앞섰다. 서울로 급히 달려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창문 단속하고 커피 메이커 전원 끄고 전화 코드 뽑고 이것저것 챙길 일이 참으로 많기도 했다. 또한 아침에 있을 회의도 적잖게 신경이 쓰였다. 형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도 이 부장에게 메모를 남기려고 책상 앞에 앉았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형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고 그때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2. 죽었다는 말이나 세상을 떠났다는 말은 그게 그거일 텐데 난 끔찍했다. 죽었다는 표현이 나 혼자 속으로 하는 말이긴 해도 형이 죽다니 라고 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형이 떠나다니 로 바꾸고 말았다. 눈물이 앞을 가려 시야가 희미해지면 주먹으로 눈가를 문지르고 또 닫고 하면서 자동차의 페달을 최대한으로 밟으며 전속력으로 달렸다. 형아야 형아야 형이 아니라 형아라고 부르고 싶다. 언젠가 어릴 적에 형이 나를 불러세우더니 이제부터는 형아야라고 부르지 마 형이라고 불러 그리고 엄마도 어머니라고 하고 알았니 라고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말한 이유로 형아라고 불러본 적이 없다. 하지만 지금 떠나는 형을 붙잡고 형아야 가지마라고 하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설 것만 같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서울로 들어서니 일찌감치 출근길에 나선 자동차들이 생각보다 많아 도로가 붐볐다. 모두들 활기차 보였다. 그러나 왠지 그 모습들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나 혼자만 그들로부터 이탈된 채 세상에 홀로 남아있는 듯이 여겨졌다. 천지를 가리는 어두운 밤에 절망했다가도 날이 밝아오면 다시 희망을 가져보는 사람 사는 일이 다 그런 것일 텐데 어김없이 반복되는 어둠과 밝음 절망과 희망 하지만 내게는 도무지 희망이 올 것까지 잊지 않은 이 절망 밝음 속에서도 캄캄한 이 어둠 어쩌란 말인가 경황이 없는 중에도 분홍색 줄무늬에 난방 셔츠 차림이 마음에 걸렸다. 병원에 가려면 어차피 집이 있는 동네를 거쳐가야 하니까 검정 양복으로 갈아입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주택가 방향으로 차를 돌렸다. 2층 베란다와 화강암으로 쌓은 담이 저만치 보였다. 이곳에 땅을 사놓고 집을 짓기까지 10년 정도 걸렸던 것 같다. 어린 날에 어머니를 따라 가끔 이곳에 오곤 했었는데 그때마다 잡초와 작은 나무줄기들이 얽혀있는 이곳에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신기해하곤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상상만 해도 마음이 든든한지 싱글벙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 두고 봐라 이곳이 지금은 모양이 이렇지만 얼마 안 있으면 번듯한 주택가가 될 테니 어서 빨리 집 지을 돈이 모아줘야 될 텐데 동대문 광장시장에서 꽤 규모가 큰 포목점을 하는 어머니는 혼숙함과 한복을 취급하는 주단상회를 종로에 또 하나 차리더니 땅을 사고 비록 십년 후이긴 해도 근사하게 집을 지었다. 넓지는 않아도 정원에다 키가 제법 큰 향나무와 철죽 그리고 사철나무를 심고 잔디까지 깔아 훌륭하게 마무리한 다음에 우리는 이사를 했다. 이사하던 날 아래층에서 2층으로 아직도 칠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반질반질한 나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나를 보며 시종 허허 하하 하면서 대장부 같은 웃음소리를 내시던 어머니였다. 이제 그분의 절망은 어떡하나. 마당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듯 했으나 평소 습관대로 가지고 있던 열쇠로 대문을 열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녀가 보였다. 정원에서 호스로 물을 뿌리고 있었다.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주먹이 붉은 쥐어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 영안실에 있는데 그것도 불과 몇 시간 전에 나영의 말로는 새벽에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마당이 젖어 있었을 텐데 젖은 땅에다 물을 뿌리다니. 나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여 보인 그녀는 마당 한켠에 있는 수도가로 호수를 질질 끌면서 걸어갔다. 그때 그녀의 발이 눈에 들어왔다. 맨발을 하고 있는 그녀의 발등에는 흙과 풀과 작은 꽃잎들이 잔뜩 묻어있었다. 가느다란 발목을 가진 발이었다. 발을 그녀의 맨발을 보는 순간 갑자기 멍해지면서 현기증이 일어났다. 마치 누군가가 내 정수리를 내리치는 것 같은 기가 막혔다. 흑투성인 맨발만 아니었어도 살짝만 건드려도 부러질 듯한 발목만 아니었어도 난 그녀의 멱살을 잡았을지 모른다. 나는 현관으로 가서 슬리퍼를 챙긴 다음 수도꼭지 앞에서 호수를 정리하고 있는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이거 신으세요. 발이 엉망이 됐네요. 그녀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슬리퍼를 받아들었다. 수도꼭지를 다시 틀어 발에 물을 뿌리고 있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집에 계세요? 형 소식을 모르는 것도 아닐 테고 얘기를 해보세요. 왜 이러고 있는지 지금 병원에 계셔야 하잖아요. 네? 하지만 어머니가 그녀는 말을 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가 왜요? 말을 해보세요.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병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아까 병원에 갔었거든요. 참 답답한 여자구나. 그렇다고 집으로 오다니. 어이가 없었다. 어머니가 무슨 마음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말을 들을 게 따로 있지. 그런다고 집으로 와요? 너무도 완강하셔서 어머니께서 급히 가시느라 혈압약도 못 드셨거든요. 쓰러질 까 봐 무섭기도 하고 부를 때까지 집 밖에 나오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난 하마터면 그녀의 어깨를 토닥거려 줄 뻔했다. 이제 내가 왔으니 걱정 말고 함께 가요. 어서 준비하고 나오세요. 나도 양복 갈아입고 나올 테니 서두르세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잠시 후 검정 스커트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그녀가 나타났다. 검은 오도시 없네요. 나는 못 들은 척 하고 앞장서서 대문 밖으로 나가 차에 시동을 걸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내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차창 밖을 바라보며 그린듯이 앉아있었다. 그러다가 간간이 고개를 숙이고는 손수건으로 눈 주위를 누르곤 했다. 영안실 입구에 주차를 시킨 다음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차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말한 후 형의 빈소를 향해 뛰었다. 나영의 부축을 받고 있는 어머니는 거의 실신 상태였다. 형한테 절부터 올려라.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거의 신음에 가까운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형의 이름 석자가 적힌 위패와 영정을 멍하니 바라보고 서있는 나를 이모가 몇 발자국 앞으로 데려갔다. 내가 왜 벌써 형에게 이런 저를 해야 하는지 가슴 저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왔다. 복받치는 오열을 참느라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어머니를 생각해서 너라도 정신 차려라. 이제 손님들도 오실 텐데 네가 할 일이 많다. 너무나 갑작스런 형의 죽음은 형을 추억할 여유는 물론이고 제대로 작별할 마음마저도 가질 수 없게 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인가 싶을 만큼 절차가 복잡하고 챙겨야 할 일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형의 영정 앞에서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망연하게 꿇어 앉아 있었다. 형 왜 거기 앉아 있는 거야 형 어머니가 아프셔 그리고 내가 왔어 형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나와 형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한참을 생각에 잠긴 채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을 때였다. 아니 그런데 민호 천은 어디 갔어 아까부터 안 보이니 누군가가 형수를 찾는 듯 했다. 그때서야 차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녀 생각이 떠올라 깜짝 놀라며 일어서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년 얘긴 하지도 말아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는 것 싶더니 어머니는 결국 실신하고 말았다. 몇 사람이 나서서 어머니를 응급실로 급히 옮기고 난 후 남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는데도 나는 계속 형 미안해 형 미안해 라는 말만 속으로 되풀이하면서 멍하니 서있었다. 형이 무척 힘들었겠구나.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응급실로 가려고 영안실을 나섰지만 나도 모르게 발길이 주차장 쪽으로 향했다. 그녀는 마치 석고로 빚은 조각상처럼 내가 다가갈 때까지 꼿꼿하게 앉아있었다. 오전 햇살인데도 차문을 열자 폭군하고 더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땀인지 눈물인지 풍간되지는 않지만 그녀의 얼굴은 온통 후줄근하게 젖어있었다. 창문을 열지 그랬어요. 많이 더웠죠. 이제 내리세요. 그녀는 잠깐 눈길을 줄 뿐 아무 말이 없다. 짜증이 났다. 아니 화가 치밀었다. 도대체 무슨 짓들인가 그동안 한 집에서 이런 식으로 늘 살았단 말인가 어머니가 늘 우리 큰아들 우리 장남 이라 부르며 끔찍하게 여겼던 아들이었고 형수에겐 사랑하는 남편 이었을 텐데 결국 두 사람은 이런 식으로 형을 괴롭혔단 말인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즉은하다고 생각하면 가슴 쓰라리게 가였고 답답하다고 생각하면 화가 날 정도로 멍청한 여자. 우드커니 허공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형수의 모습을 보고 있자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조금 전에 어머니를 응급실로 옮겼어요. 겁에 질린 채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날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을 외면하면서 말했다. 어머니가 어떤 상태인지 보고 갈 테니 빈소에 가 계세요. 차에서 내린 그녀의 걸음이 눈에 띄게 휘청거리는 것을 보자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한 채 말했다. 괜찮으세요? 부축할까 하다 그냥 한 발쯤 앞서서 담담하게 걸음을 옮겼다. 아무 말없이 걷다가 빈소 가까이 왔을 때 그녀를 불러세웠다. 조금 거리를 두고 그녀가 멈춰섰다. 저기 있잖아요. 누가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자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마음 굳게 먹고 기운내세요. 형을 갑자기 목이 메어 말을 이울 수가 없었다. 순간 여태까지 조용하던 그녀가 갑자기 흑흑 흐느이며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목이 메어 말을 하지 못하는 건 난데 정작 참았던 울음을 흐느끼며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목이 메어 말을 하지 못하는 건 난데 정작 참았던 울음을 터뜨린 건 그녀였다. 담너머에는 도로를 꽉 메운 자동차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거리고 있었다. 형 형 정말 갈 갈 있어 남들은 저렇게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햇살은 또 얼마나 좋은데 형 도무지 안 되겠어 꼭 그렇게 가야겠냐고 한 번 터진 울음을 그녀는 좀처럼 멈추지 못했다. 소리를 죽이려고 애쓰면서도 점점 커지는 것을 어쩌지 못하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서며 말했다. 형을 편안히 보내자고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아셨죠? 들어가세요. 간신히 울음을 진정시킨 다음 고개를 푹 숙이고 영환실로 가고 있는 그녀의 뒷모습을 너무 작아보였다. 그 작은 발처럼 어머니 옆은 나영이가 지키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나영은 뛰다시피 달려와 내 손을 덥석 잡았다. 민규씨 어떻게 이런 일이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나영의 어깨를 토닥거려 주었다. 글쎄 말이다 어머니는 피어있었다. 그걸 보고 있자니 또다시 가슴에서 무엇인가가 울컥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평생 한복을 입고 출퇴근을 하던 어머니는 손톱에 칠 좀 하지 말라는 내 말에 내가 내가 곱게 하고 있어야지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지 않는다. 얼굴이야 분을 바르면 그나마 괜찮지만 손은 도무지 감출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 이거라도 발라야 해. 라며 약간 무한해한 적이 있었다. 자식 앞에서 무한해 하다니 민규야 네 형이 나쁘다. 세상에 우리 민호처럼 작간 여자는 없다고 허구한 날 입이 닳도록 자랑했는데 에미를 이렇게 배신해도 되는 거냐? 그만하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정신을 추스르셔야지 민규야 나 도저히 네 형 가는 거 못 보겠다. 젊어서 네 아버지 보낼 때는 너희 형제의 길을 걱정에 앞서 비통암도 덜했는데 지금은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아들 앞세운 에미가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보겠니? 에미 팔자 때문에 민호가 떠나는 것 같아 가엾어 죽겠다. 가엾어서 아니다. 나도 나지만 그년 그 죽일 년만 아니었어도 나도 사람인데 사람이 그렇게 끔찍하게 여겨지고 싫을 수가 채소 없는 년 같으니라고 어머니 물 좀 드세요. 나영이가 한 손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물을 마시게 했다. 그리고 어머니 지금은 혜인씨가 믿고 원망스러우셔도 참으셔야 해요. 형님이랑 혜인씨가 같은 학교 출신이라 직장 손님 빼고는 모두가 대학 동기 아니면 선배일 거 아니에요. 형님 체면 세워줘야죠. 안 그래요 어머니. 그 경황에도 나영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표정에는 흐뭇함이 가득 담겨있었다.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이쁜 구석이 있어야 하는 건데 죄인이 무슨 나치로 부끄럽다 망신스럽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던 어머니는 이모 손에 이끌려 집으로 들어가셨다. 3. 며칠이 지났는지 오늘이 며칠인지 집안은 빈집처럼 조용하다. 때로는 형과의 추억을 때로는 후회와 참회를 때로는 가슴을 치고 때로는 상처입은 가슴을 어루만지며 그래도 시간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도 흘러가고 있었다. 평생 치유할 수 없는 피멍울 하나씩을 가슴 속에 넣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흘러가지 못한 채 고여있을 뿐. 차마 차마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지 못할 이 비통함을 견디기 위해서는 오직 침묵을 침묵을 지킬 수밖에 나만 그런 것이 아닌 모양이었다. 모두가 하나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불편한 정적이 흐르는 집안 공기에 숨이 막혔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깨보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며느리가 쏘어준 죽은 한사코 거절하던 어머니가 나영이 가져온 죽을 먹으며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다. 혜인씨 내가 얄밉겠다. 미안해요. 나영은 잣죽과 전복죽과 녹두죽 등을 번갈아 가며 갖고 오면서 올 때마다 혜인의 눈치를 살폈다. 아니에요 나영씨 어머니가 잘 드시니 다행이죠.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요. 감사는요. 아이 참 어머니 저러실 척마다 나 혜인씨 한테 너무 미안한 거 있죠. 나 정말 그래 민규씨 혜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나영이 나를 보며 상큼하게 웃음 지었다. 애교스런 나영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 모처럼 미소가 떠올랐다. 나영의 덕도 컸지만 무엇보다도 춘천에 사는 이모가 오자 드디어 안방에서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춘천에 신경 쓸 일도 없으니 1년이고 2년이고 어머니 마음 잡을 때까지 있겠다는 몇 년 몇 년 전에 혼자 되신 이모의 말이 그렇게 반갑고 고마울 수가 없었다. 모두들 일상으로 돌아갈 때가 된 모양이다. 한복 저고리에 동정을 달고 있는 이모를 보니 어머니가 곧 자리를 털고 일어나 가게로 나갈 것 같고 나 역시 이틀 후면 대덕으로 내려가야 했다.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야 하겠기에 이제 우린 형을 추억하고 늘 그랬던 것처럼 형에게 사랑을 보내고 그러다 어느 땐 잠시 있기도 하며 살아갈 거다. 그러다가 세상이 잠든 밤에 홀로 앉아 형을 떠올리고 오열을 삼켜가며 불면의 밤을 보내기도 하겠지. 가게에 나가긴 해야 할 텐데 창피해서 어떻게 고개를 들고 나가니. 아들이 떠난 이유는 미운 며느리에게 다 떠넘기고 오직 부끄럽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담긴 어머니의 비통한 마음을 읽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오늘 아침 어머니가 안방으로 나를 불렀다. 한복에 옷걸음을 메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얼마만인가. 그런데 한복은 평소에 입던 화사한 것이 아니었다. 우중충한 색깔에다 얼굴에는 화장기조차 없었다. 늙고 늙고 힘없는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는 듯한 어머니의 모습에 목이 맸다. 콧등이 시큰했는데 어느새 눈시울까지 붉어졌었나 보다. 나와 눈이 마주친 초라한 노인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있었다. 어디 나가세요? 어머니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아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다. 가게에 나가와야지 마냥 이러고 있을 순 없잖니. 그럼요 어머니 생각 잘하셨어요. 사람들 상대하다 보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막상 나가려니 기가 막히는 구나. 자식 앞세워놓고도 살겠다고 이러는 내가 말이다. 어머니 그래 그래 걱정하지 말거라. 애미가 기운내마. 떠난 자식 아깝지만 민규 너도 귀한 자식이다. 널 봐서라도 내가 쓰러지면 안 되지. 이제는 이 세상 천지에 너와 나 둘 뿐이구나. 둘 이라뇨. 형수도 있잖아요. 그만 미워하세요 어머니. 네? 어머니의 얼굴이 잠시 일그러졌다. 너 언제 내려갈 거니? 재빨리 화제를 바꾸는 어머니를 보며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아주 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이틀 남았어요. 모레 밤이나 아니면 하루 더 자고 그 다음 날 새벽에 가려고요. 형의 사무제가 끝난 뒤 나는 이런저런 휴가를 한꺼번에 보내고 있었다. 그럼 오늘은 나영이랑 시간 좀 보내거라.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애썼다는 말도 해주고 알았니? 네. 그렇지 않아도 조금 있다가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나영이가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 방문을 나서는 어머니 뒤를 따라 나가며 내가 물었다. 마음에 들다 마다 젊은애가 그런 이쁜 구석이 있어야지 누구는 얼굴만 봐도 재수가 없는데 누구는 말 한마디를 해도 어쩜 그렇게도 이쁘게 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일부러 들으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분명했다. 마침 부엌에서 나오던 그녀가 멈칫거리더니 그 자리에 그린듯이 섰다. 어머니 안녕히 다녀오세요. 아무 말도 듣지 않은 척 그녀는 허리를 굽히며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대꾸할 어머니가 아니었다. 오히려 매소운 눈초리로 그녀를 아래위로 훑어보았다. 민규야 나영이랑 쓸 돈 있니 없으면 좀 주랴 금방 부드러운 목소리로 변했다. 아니에요 그만한 돈은 있어요.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나영에게 소홀히 되면 안 된다. 에미가 고마워하더라고 꼭 전하고 아휴 이쁜 것 같으니라구 나영이 나영이 얘기를 하면서 다소 기분이 좋아진 듯한 어머니는 현관문을 나서며 이모가 있는 방을 향해 소리쳤다. 준비 다 됐으면 빨리 나와 같이 나가자고 이모는 춘천에 가서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옷가지며 소소한 것들을 챙겨가지고 온다면서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섰다. 식구도 몇 되지 않은데 어머니와 이모가 함께 나가시고 나니 갑자기 집안이 텅 빈 것 같았다. 아참 그게 아니지 그녀가 있지 않은가 위로를 받아도 힘든 상황에 그녀는 매일매일 상처를 입고 있었다. 옆에서 보기에도 민망한 장면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간 여러가지로 경황이 없는 데다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서 무심한 척 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것이다. 집안이 조용했다. 어디에서도 사람이 있는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를 찾아 부엌으로 가봤으나 보이질 않았다. 2층으로 올라가니 형의 방문이 반쯤 열려있었다. 노크를 하려다 말고 열린 문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마치 내일 입을 옷을 만지듯 형의 옷을 차곡차곡 깨끼며 서랍 정리를 하고 있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아 돌아서려는데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형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던 날 화장터에서의 그녀 모습이 떠올랐다. 친지들이나 형의 친구들 어느 틈에서도 그녀가 보이질 않았다. 걱정이 되어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사람들로부터 한참 떨어진 곳에서 벽에 얼굴을 묻고 혼자 우열하고 있었다. 마치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는 양 가까이 오지도 못한 채 한쪽 구석에서 내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줄곧 옆에 있던 나영이 눈치를 채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를 감싸안고 다독거리더니 가족들 옆으로 데리고 왔다. 아무도 없이 혼자였다는 여자 이제 또다시 혼자가 되어버린 그녀의 막막함이 내 마음속으로 감전되듯이 전해져왔다. 나는 방앞으로 가서 몸을 문 뒤에 숨긴 채 노크를 했다. 저기요 저기요 라고 부르는 말이 어색한 만큼 형수라는 말도 어색해서 잘 나오질 않았다. 결혼식 있기 며칠 전에 한 번 만나긴 했지만 친해질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가깝게 느낄 만한 집안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리고 결혼식 당일엔 서로 바빠서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그리고 난 쭉 대전에만 있었기에 제대로 형수라는 호칭으로 불러본 적이 없었다. 언젠가 한 번 형과 함께 대덕으로 온 적이 있긴 했다. 한참을 동료와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언제 왔는지 벤치에 형네 내외가 앉아 있었다. 반갑고 놀라운 마음에 내 쪽으로 날아오는 공을 손으로 받으며 벤치로 달려갔다. 형이 주먹으로 내 배를 치는 흉내를 내며 말했다. 아니야 아니야 오늘도 오전 근무 했는걸 일요일이라 구내식당 문을 닫아서 점심 내기 게임 하는 거야 근데 어인행차 셔 이렇게 부부동반까지 하시고 안녕하세요 난 그때서야 멋져거 하며 그녀에게 인사를 했다. 자식 인사 한번 빨리 하네 사실은 우리 결혼하고 처음 외출하는 거야 영화나 한편 볼까 했는데 볼만한 건 매진 이고 그래서 드라이브나 하자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이왕이면 대덕으로 코스를 잡자는 거야 한번 가봐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우리 세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야 배고프다 그만 까불고 숙소에 가보자 어떡하고 사나 좀 봐야지 둘러본 다음 먹을만한 데나 안내해라 그녀는 그녀는 급히 오느라 제대로 준비도 못했다면서 블루 마운틴과 모카 원두 커피 롤 케이크와 스틱 형태의 땅콩이 박힌 초콜릿을 내게 건넸다 초콜릿은 피곤할 때 하나씩 먹으라는 말과 함께 저기요 안에 계세요 다시 한번 노크를 하자 그때서야 대답 소리가 들렸다 아마 눈물을 닦느라 그랬으리라 네 저 여기 있어요 나갈게요 저 커피 마실 건데 안 드실 건가 하고요 글쎄요 조금 이따 내려오세요 커피는 내가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밖에서 많이 마신다며 집에서는 커피를 드시지 않았고 형은 커피를 싫어했다 그래서인지 집에는 그 흔한 커피 메이커 하나도 없었다 주전자에 물을 담아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물이 끓는 동안 찻잔을 준비했다 손님용으로 장식장에 비치되어 있는 예쁜 커피잔을 꺼내 커피를 두 스푼 넣은 다음 설탕 그릇과 프림 그릇을 식탁 한가운데 놓았다 팔팔 끓은 물을 따르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어머 벌써 다 하셨어요? 제가 타야 되는데 아니에요 나 커피 맛있게 타요 거기 앉으세요 굳이 싱크대 쪽으로 다가오는 그녀의 팔을 잡고 식탁 의자에 앉게 했다. 혹시 그동안에 원두커피 생각나지 않았어요? 아니요 전혀요 전 원래 자판기 커피 체질인걸요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걸 보며 나도 웃음을 보냈다 그녀는 프림만 한 스푼 넣었다 많이 힘드시죠? 아무 표정 없이 커피잔만 내려다볼 뿐 말이 없었다 형 떠난 것도 그런데 어머니 때문에 더 힘드실 거예요 어머니 그러시는 거 당연하시죠 처음부터 저를 탐닿지 않게 여기신 데다 당연하다니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새벽까지 술을 마셨으면 꽤 취했을 텐데 운전대를 잡은 형의 실수죠 더구나 비가 내리는 길을 말이에요 매사에 철저하던 사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커피잔을 입으로 가져가는 그녀의 손이 눈에 띌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대덕엔 언제 내려가세요 모레 저녁이나 아니면 그 다음날 새벽에 가려고요 네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 많은 것 같았다 한 시간쯤 후에 나영이 만나러 나가는데 함께 나가지 않을래요? 점심이나 먹자고 내가 전화를 했거든요 전 집에 있을게요 그러지 말고 나가요 모처럼 바람도 쐴 겸 내가 맛있는 거 살게요 네? 나가는 거죠? 아니에요 안 나가요 안 나간다니까요 발을 저으며 완강하게 거절했다 알았어요 그렇담 집에 계세요 아참 그리고 나 없는 동안에 어려운 일 있으면 나영이한테 연락하세요 설사 꼭 일이 없다 하더라도 가끔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바람도 쏘이고 그러세요 그러죠 이번에도 나영 씨 도움 많이 받았어요 고맙다고 정말 제가 고마워하더라고 전해주세요 꼭 전할게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저희 회사가 다음 달부터 주 5일 근무제로 바뀌게 됐어요 대덕 팀만 그렇대요 다음 달이라야 며칠 안 남았잖아요 만약 금요일에 일이 늦게 끝나는 경우에도 밤 12시가 넘더라도 집에 올게요 어머니가 가게 나가시니 아침 저녁만 꾹 참고 견디세요 차츰 덜 하시겠죠 제 걱정 그만 하세요 이제 저는 나가야죠 나가다니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고 묻잖아요 나간다는 게 뭐냐고요 깜짝 놀란 내가 다그치든 물었다 그 사람도 없는데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나가는 게 도리이고 최선인 것 같아요 형과 결혼하는 동시에 우린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이 어머니와 나도 함께 그런데 이제 와서 형이 없다고 남은 가족이라고는 겨우 세 사람인데 나가겠다고 하는 건 관계를 끊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도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아니면 네가 뭘 아느냐며 핀잔을 주는 듯한 도무지 짐작할 수 없는 표정이었다 가족 관계를 끊는다거나 하는 그런 식의 생각 나 해본 적 없어요? 혹시 오해할까 봐 얘기하는 건데 저요? 어머님에게 조금도 섭섭하지 않아요 정말이지 이건 제 진심이에요 그냥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만이 점점 확고해질 뿐이에요 설마 어느 날 갑자기 나가는 건 아니겠죠? 어머니도 나도 없을 때 몰래 도망가진 않아요 어디로 갈 건데요? 무슨 계획이라도 있는 거예요? 아직이요 지금 생각 중이에요 갈 곳이 정해지면 어머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연락할 테니 너무 몰아붙이지 말아요 젖은 목소리로 말하는 그녀의 표정이 외롭고 비감해 보였다 내 말이 심하게 들렸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이것만은 꼭 약속해줘요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겠다는 것과 말 없이 나가지 않겠다는 것 약속할 수 있죠? 아니 반드시 그래야 돼요 고개를 숙인 채 끄덕이는 그녀 식탁 위로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졌다 물론 어머니와 나 이모까지도 순간순간 눈물을 흘린다 그렇다고 그 눈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릿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녀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 이상하게도 가슴 속을 후벼 파는 것처럼 아프고 안타까웠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죽여 우는 그녀를 차마 바로 볼 수가 없어서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그러면서 졸지의 남편을 잃고도 마음 놓고 단 한 번을 울어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내 눈 주위가 뜨끈해졌다 어쩌면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두 다리 쭉 뻗고 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대성통곡하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또 이 집안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지내는 동안 얼마나 마음이 황폐해졌을까 세심하게 위로를 받아도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위로는 커녕 고립감에 시달리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러다가는 그녀가 점점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와 함께 미안한 마음이 좀처럼 떨쳐지지 않았다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왜 진작 못했을까 몰랐으니까 몰랐으니까 아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슬픔이나 입장만 생각했지 정작 위로 받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못하고 무심했기 때문이었다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얼굴을 감싸고 있는 두 손 사이로 좀처럼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느다란 팔과 핏줄이 선명하게 튀어나온 손등 너무도 마른 모습은 그동안의 편치 않았던 생활을 증명해 주는 듯했다 가엾고 또 가엾고 몇 번을 생각해도 너무 가여워서 목이 맸다 사람을 두고 이렇게 가엾다고 생각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달리 다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았다 휴지를 몇 장 뽑아 들고 그녀 곁으로 다가갔다 그만 진정하세요 집에서 나가는 문제는 내가 도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부담 갖지 말아요 나가는 거 허락해 주시는 것 같아 고맙고 용기가 나는군요 약속은 지킬게요 천천히 생각하고 아무도 없을 때 떠나지 않겠다는 것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은 그러나 따뜻한 위로가 너무도 필요한 여자 가엾은 나의 형수 식탁 위에 놓인 찻잔 속의 커피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의자에 앉아 홀짝거리며 남은 커피를 마저 다 마셨다 그녀는 여전히 얼굴을 감싸고 있고 마음속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등을 토닥거려 주며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 주었다 그래요 가세요 이젠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아요 자꾸 슬퍼하지 말고요 자꾸 울지도 말고요 내가 힘이 되어줄게요 내가 지켜줄게요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만 하는 나 혼자만의 약속이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아직 소리로 듣는 책방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